지난 3일은 소비자의 날이었죠. 군 장병들도 군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인데요. 소비자의 날을 맞아 군마트, 이른바 PX에서 장병들이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PX의 역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치훈 대회입니다. 시중 판매가보다 가격이 저렴해 장병들의 주머니 걱정을 덜어주는 군마트, 일명 PX. 마트를 이용하는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군을 전역한 예비역들이라면 대다수 군마트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면세 혜택을 꼽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면세는 물품 판매액의 부가가치세인 10% 면세 혜택을 의미하는데 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면세가 아닙니다. 군마트에 판매되는 물품을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국군복지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명 군마트 위탑 판매물품 정기선정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군마트로의 판매물품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물품의 내용과 가격이 적힌 서류를 제출합니다. 곧이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는 현장조사에 나서고 실제로 판매되는 물품인지 그리고 민간에서의 가격은 어느 선에서 책정돼 있는지 실사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된 결과값을 종합해 최종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장병들이 면세라고 느낄 만큼 저렴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이유는 납품업체에서 선정하는 상품의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측면이 가격 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PX의 시작은 과거 1800년대로 거슬러갑니다. 전투 현장에서도 생필품을 비롯해 각종 식료품이 필요했던 미군은 현지 종군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군인 만큼 비싼 가격과 질 낮은 상품을 판매했던 상인들 이들로부터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사기를 높이기 위해 미군은 1895년 전쟁성 일반 명령 46호를 통해 부대마다 구매소를 설치했고 이때 붙여진 이름인 포스트 익스체인지, 부대 구매소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PX의 시작입니다. 일부 잘못 알려진 이야기로 과거 PX에서 우편물을 취급해 포스트를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을 위해 해외 주둔지의 지점을 개설했고 6.25 전쟁 당시에는 1951년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본전 건물에 한국 첫 PX가 개점하게 됩니다.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 군도 당시 육군 후생감실에서 1952년 12월 1일 첫 육군 병사용 매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정식 명칭을 PX에서 2000년 충성클럽으로 바뀌었고 2010년부터 부대 애칭의 마트를 혼합해 오뚜기 마트 또는 독수리 마트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군마트는 장병들이 주로 생활하는 영내, 즉 부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군인 가족들이 생활하는 영해 아파트나 부대별로 장병 복지를 위해 마련된 영해 회관에 위치한 군마트 등 부대 밖에도 군마트가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충청도의 계룡대와 자운대, 전라도의 상무대, 경상도 창원과 진해 등 이른바 쇼핑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군마트도 있습니다. 현재 영해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 군인을 포함해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사관생도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군에 종사 중인 공무직, 국가유공자와 보은 대상자, 병역 명문가만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자격자들의 가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온 군마트. 주요 소비자가 신세대 장병들인 만큼 앞으로도 시대의 유행과 가성비를 결합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 정치훈입니다.